주말 동안 확진자 수가 직전주보다 오히려 늘면서 7주째 이어졌던 확진자 감소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강원도의 하루 확진자 수는 808명으로 직전주에 기록한 753명보다 55명이 늘었고 전날 확진자 1,431명도 일주일 전보다 30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 반 등을 거리 두기 전면 해제와 연관짓기엔 다소 이르다면서도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정체되는 이른바 긴 꼬리 현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누적 사망자 수는 전날보다 1명이 늘어나 794명,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6%입니다.